그 분은 어떻게 된거죠? 아 신비요. 네. 왜 그 분 언급은 안 하세요? 아 신비는 이미 많이 했고 저희 같이 한 그 영상이 천만 뷰를 넘었어요. 스튜디오 춤에서 했던 게 그래서 저는 뭔가 신비가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그런 우리 황은비 씨가 팬들 애칭이 메인댄서 황은비예요. 그래서 메인댄서로서의 어떤 콘텐츠가 많이 나올 줄 알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콘텐츠가 많이 안 나와서 신비대유와 하나 둘 셋 잠깐만 나는 그러니까 네가 신비랑 유아랑 다 몰라. 그냥 미디어로만 본 사람들이야. 감정 없어. 이 사람 성격 몰라. 그냥 바로 뱉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그래도 신비. 컬러가 너무 다른 친구예요. 근데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쪽은 신비 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좀 깔끔하고 제가 조금 0.1% 정도 점수를 더 준 것 같아요. 네.